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아카라의 신제품 미국형 H2 스위치입니다 H2 스위치는 2버튼 1채널, 2버튼 2채널, 4버튼 3채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3버튼 2채널은 왜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2버튼 2채널 스위치하고 4버튼 3채널 스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H2 미국형 스위치는 직비랑 메터 스레드 중에서 원하는 통신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중성선 연결하는 건 옵션이고 중성선을 연결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 위를 보면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로고가 적혀있네요 박스 안에는 라벨지랑 설명서 들어있고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와이어 커넥터 그리고 피스가 있습니다 스위치 본체인데요 기존 스위치랑 재질이 조금 달라요 미세한 엠보싱이라고 해야 되나 클릭감도 훨씬 좋아졌고요 이건 접지선이고 스펙은 120V라고 적혀있는데 220V를 연결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중성선은 연결해도 되고 연결 안해도 되지만 연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커버를 씌우면 이런 디자인이네요 이번에는 4버튼 3채널입니다 2버튼이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버튼 아래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입니다 누르는 느낌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2버튼이랑 4버튼을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네요 이제 아카라 앱에 연결해 볼 건데요 기기 추가를 누르면 장치가 자동으로 뜨는데 한국 서버에는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서 뜨지 않습니다 아카라 H2 미국형 스위치는 직비랑 스레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디폴트 프로토콜은 스레드입니다 녹색이 깜빡이면 스레드, 노란색이 깜빡이면 직비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깜빡이는 상태에서 연결하면 스레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프로토콜을 직비로 바꿔주면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장치가 초기화됩니다 한국 서버에서는 오류가 나긴 했는데 직비로 변경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하면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비로 아카라 허브에 먼저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3채널이 등록이 됩니다 미국 계정에서는 직비로 통신을 바꾸면 그냥 자동으로 허브에 등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된 스위치를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제가 중성선 연결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성선을 연결하면 에너지 사용량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스위치 설정 모드를 가보면 버튼을 시나리오 스위치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켜놓으면 물리적으로 스위치의 릴레이를 끌 수가 없고요 앱으로만 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뒤로 가서 마지막 메뉴를 보면 3로 스위치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제 설정에 가보면 릴레이 잠금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성해 놓으면 애플 홈킷이나 스마트싱스 같은 다른 앱에 연동을 해놨을 때 음성이나 앱으로 스위치를 끌 수가 없고 릴레이는 항상 붙어 있어서 상시 전원을 공급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전원 공급을 차단하지 않게 이런 기능이 생긴 겁니다 시나리오 스위치로 변경하는 건 홈킷 같은 다른 플랫폼에 연결했을 때 음성명령이나 앱으로 스위치를 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릴레이 잠금을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무선 스위치 버튼 모드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버튼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누름만 되게 할 수도 있고 한 번 누름, 두 번 누름, 길게 누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기능 모드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지시등 반전은 스위치가 켜지고 꺼졌을 때 LED 불빛이 언제 들어오게 할 건지 선택하는 거고요 이 마스테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로드는 기본적으로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일반적인 모드고 스마트 로드는 직비 장치들이 허브 없이 장치끼리 통신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직비 바인딩이나 직비 터치링크랑은 조금 다른 아카라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활성해 놓으면 허브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아카라의 스마트 조명들이 스마트 스위치로 정상 작동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레드로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치를 삭제하고 다시 연결할 때 프로토콜을 전환하라고 하네요 미국 계정에서는 이렇게 기기 추가를 하면 H2 스위치가 뜨는데 이걸 눌러서 직비를 스레드로 변경해 주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로토콜이 스레드로 바뀝니다 4버튼 3채널 스위치를 스레드로 연결하면 직비로 연결했을 때보다 기능이 엄청 줄어듭니다 에너지 사용량 측정은 되는데 설정에 가보면 직비모드에 있었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단순한 스위치 3개랑 1개의 무선 버튼으로 등록이 됩니다 무선 버튼도 한 번 누름만 지원이 되고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무선 스위치 누름 신호가 가긴 가는데 스위치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스레드 버전에서는 스위치에 스마트 조명을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저는 중성선 연결을 해줄 거고요 중성선이 없으면 연결을 안 해도 되는데 최소 전등 부하가 5와트입니다 중성선을 연결했을 때는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저는 제 작업방에 설치를 했는데 버튼이 많아서 다양한 자동화를 설정했어요 스위치 바로 옆에 언박싱하는 책상이 있어서 여기서 촬영 모드를 실행하기도 하고 작업 공간의 조명 환경을 바꾸거나 블라인드 각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카라의 H2 미국 버전 스위치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에 언제 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스위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출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